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오늘 오래전에 있는 집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눌 함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렇게 제목을 오래전에 있는 집의 미래라고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문장이 좀 이상하다라고 눈치 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 제대로 된 시제 문법의 시제를 맞추려면 오래전에 있었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래전에 있었던 집의 미래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저는 오래전에 있는이라는 현재형을 써서 집의 미래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래전에 있는이라는 얘기는 조선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우리가 지금 한옥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래서 먼저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서론처럼 제가 오래전에 있는 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조선집과 한옥이라는 두 가지 구분을 통해서 이런 문장들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서문격으로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일반적인 구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구분은 한옥이라고 하면 조선집 같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조선집이랑 같은 거 그리고 북촌에 있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의 그런 한옥도 한옥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양동마을이라는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동마을이라는 400년 된 고가들이 질비한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의 집도 우리가 한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건 제가 자의적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제 얘기를 들으시고 만약에 타당하다 생각하면 일상에서도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선집부터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죠 조선집이라는 거는 조선 왕조가 창업된 14세기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을사능약으로 1905년 조선이 망하죠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망하면서 이게 조선 왕조가 문을 닫게 되는데 그때까지 한반도의 사대부들이 가꾸고 살았던 집을 저는 조선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옥은 그 이후 20세기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21세기까지 현재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가꾸고 사는 집을 저는 한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콘크리트로 된 집도 한옥이고 지금 우리가 목재를 이용해가지고 조선집처럼 짓는 집도 한옥이고 서양식 목구조를 이용해서 짓는 집도 한옥이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옥을 지금 우리가 동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에 우리가 영유하고 있는 모든 집들을 다 한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구분이 생기냐면요 조선집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14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한반도의 사대부들이 가꾸고 살았던 집과 그리고 그 이후에 지어진 집들은 아무리 형식이 똑같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보죠 여기에서 근대와 전통의 단절이라는 화두가 발생을 하는데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비근하게 가까운 나라니까 일본은 전통과 단절하지 않고 근대를 이룬 나라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신사에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신사에서 무언가를 빌고 그리고 한해를 시작하고 그리고 절기를 맞습니다 그런 일본 그리고 동네 축제가 있죠 맞제리라는 동네 축제에서 여전히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10대에서부터 60대, 70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들이 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준비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전통과 완전히 단절하고 근대를 이뤘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선왕조가 몰락하고 조선왕조가 문을 닫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우리한테는 소위 근대라는 것들이 수입이 됐죠 그 수입이 되면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내용은 전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전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독립운동어라는 많은 분들이 왕정복고를 외치는 분도 물론 있었지만 아주 소수에 불과했던 거죠 이런 전통과의 완전한 근대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죠 산업화라든지 아니면 서구화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의 정신적 단절은 그 역시 또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는 서구에 문물을 수입하면서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추종하기 바빴다라는 거죠 그 바쁜 와중에서 어떤 전통과의 정신적인 유대가 끊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급급해가지고 정말 바쁘게 정말 바쁘게 살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비근한 예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인 여러분들이 한 3대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고조할아버지의 정신문명 그 할아버지가 가졌던 정신세계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연령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아마 80이라고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80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 전통, 그분의 증조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증조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편지 한 장 제대로 읽지를 못하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조선의 사대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귀족에 대한 얘기예요 조선시대의 민중들이 어떤 가옥에서 살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문헌으로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정확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선 사대부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거를 좀 감안하시고 들어줬으면 합니다 그런 조선 사대부들의 전통 그분들이 한자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분들이 모든 자기 생각을 한자로 적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 한문 문장을 읽어내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나 고조할아버지들이 썼던 그 책들이라든가 편지라든가 이야기들을 우리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건 둘째치고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지식이 축적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 지식에 접근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단지 유전적으로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정신까지도 동일하게 이어졌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옷이라든가 머리 모양이라든가 안경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 이런 것들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의 전통, 이게 지금 우리의 전통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양식입니다 이걸 우리는 그냥 서구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저는 이걸 한옥이라 그럽니다 그냥 서구의 양식이라 그러지 말고 그냥 한옥이라 그러자 이거를 무슨 우리가 양옥집에서 산다 이제 이런 말은 잘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양옥집에서 산다 그래가지고 그 양옥집이 굉장히 낯선 형식이었죠 지금은 양옥집에서 산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옥이라 그러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단절된, 우리와 단절된 그 전에 어떤 형식들 조선 사대부들이 살았던 그런 형식들을 우리가 조선집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자라는 거죠 조선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와 전통 그것들이 배어있었던 집, 이걸 조선집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서구적인 어떤 것들 이런 것을 통해서 영유되고 있는 건축 형식을 그냥 한옥이라 그러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인데 이제 상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이런 그림에다가도 상을 주나 봐요 많이 나아졌죠 옛날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리면은 머리를 맞았어요 왜 머리를 맞았냐면 도화지가 안 보이게 빡빡 칠해라 저 파란색 하늘이면은 하얀색이 보이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빡빡빡 칠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혹시 여기에 그 이유를 아시는 분 계세요? 왜 빡빡 칠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 선생님한테 그리고 의아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은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한 게 뭐냐면 집에 돌아오면은 달력이 옛날에는 이렇게 그려져요 옛날에는 달력을 힘을 줘서 만들었잖아요 웬만한 기업들은 그런데 거기에 추사 김정희 선생의 그림들이 이렇게 12월달 12장으로 된 달력이 아주 고급 달력이 있었습니다 그 달력에 부장난도가 있었어요 그 난을 이렇게 난을 치친 건데 그 부장난도를 보면요 14획에서 한 18획 정도 되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 통통 비어 있죠 그냥 종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은 저 흰 여백이 안 보이도록 빡빡 칠해라 라고 강요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은 선생님도 그때 몰랐을 거예요 반항하는 줄 알았던지 저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뭐 이렇게 벌을 내리기가 일쑤였고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게 왜 저 추사라는 분은 흰 여백을 통째로 다 드러내도 괜찮고 나는 저렇게 하얀 도화지가 안 보이도록 파란 하늘로 빡빡 크레파스로 칠해야 하는가 정말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그거를 20년 후에 20년 후에 공간의 역사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게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서구 신학에 있어가지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라서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이 세상에 두루 편지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당연하죠 이 세상은 서구 기독교에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은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신이 창조했다라는 건 만들었다라는 거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신의 의지가 빠진 곳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신학적 하자인 거예요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서양의 모든 그림들은 바탕에 여백을 두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서양 사람들 이건 신학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철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음악에서도 마찬가지고 미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양 사람들에게서 비었다라는 거 엠프티라는 단어를 쓰죠 그 비었다라는 단어는 크나큰 신학적 하자였어요 그 비어있는 게 있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원근법이 발견 미술에서도 원근법이 발견되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 있어야 됐고 원근법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공포스럽게 생각했던 룸레상스 시기의 사람들이었죠 그것들이 점점 서양 회화의 한 기법으로 발전하게 됐는데 그런 신학적 이유에서 서양의 그림의 기법들은 저 도화지의 신 여백을 남겨둬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옛날에는 더더욱 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강요받고 그대로 따라한 거죠 그림뿐만이 아니죠 그림뿐만이 아닙니다 그림뿐만이 아니라 그림도 그렇죠 그림도 우리는 음악도 그렇죠 음악도 우리는 국악을 배우지 않습니다 서양의 악보 서양의 악보를 흔히 우리가 오선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악보는 뭐죠 우리의 악보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간보라 그러죠 정간보 우리의 악보는 정간보라 그럽니다 이 서양의 악보와 우리 정간보의 차이는 서양의 악보는 한눈에 딱 봐도 음의 높낮이가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냥 딱 일별하면 오선지의 콩나물 대가리가 어디에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붙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따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금방 알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정간보는 음의 길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표기된 정간보하고 그리고 음의 높낮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진 오선지 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간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악보를 읽을 수 있어 도레미파솔라씨도 악보를 읽을 수 있어도 정간보를 읽는 사람은 드뭅니다 국악을 전공하지 않으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조선지과 한옥을 제가 구분하는 이유의 타당성을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DNA만 우리의 선조들과 연결이 돼 있지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자주 드는데요 만약에 400년 후에 한 고고학자가 한반도의 지층을 발굴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에 발굴을 해보면 뭐 이런 옷들이 나오겠죠 우리 안경 이런 옷들 나오고 이런 건축물들이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건축물들이 그러다가 점점 파보면 20세기 초를 지나서 19세기 말에 이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무슨 흰 옷들이 나오고 우리가 지금 저걸이라고 보는 것들이 나오고 신발도 다르고 그리고 악보도 다르고 악기도 다르고 그림도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무사하게 발굴이 되는 거죠 그때 이 고고학자들은 어떤 이 고고학자는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당연히 이민족의 침입이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한반도에는 이민족의 침입이 있어서 선주민들의 문화 여기서 말하는 선주민들의 문화는 조선집이라는 겁니다 선주민들의 문화를 깡그리 없애버리고 거기에 한옥이라는 것을 세웠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기서 한옥이라는 건 완전히 서구화된 양식들인 거죠 왜냐하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급격하게 뭔가가 바뀐다라는 것을 고고학적인 연대기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해낸 거죠 해냈다라는 자부심이 있어도 돼요 하지만 해냈기 때문에 엄청난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이거는 발작적 수준이죠 우리의 지금 정신 상태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죠 이 모나리자 그래서 모나리자를 그리는 레오나르 다빈치는 우리나라 같으면 저 초상은 어땠을까요? 사람 얼굴만 그립니다 윤두서의 자화상 보셨죠? 사람 얼굴만 그리고 나머지는 비어나요 그런데 저 모나리자에는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저 숲은 뭐며 저 호수는 뭐며 저 길은 또 뭐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모나리자의 뒷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저걸 비우지 못한 거죠 저 사람들은 저걸 비우는 즉시 신학적 하자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신학적 하자라는 거는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신학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알고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신학이 있었고 그것들이 오랜 시간 몸에 축적이 되어온 거예요 정신과 몸에 축적이 돼 있어서 저 허연 여백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장난도를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저 추사 선생의 부장난도 저 몇 획입니까 저게? 제가 세 번 적이 있는데 잊어버렸는데 14 획에서 18 획 정도예요 그리고 끝납니다 그리고 도장 빵빵빵 찍고 옆에 화재를 적어놓고 끝내는 거죠 비교해 보세요 오른쪽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오른쪽 그림이겠죠 오른쪽 부장난도 오른쪽 그림은 신이 없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 신이 없는 사회가 그린 겁니다 왼쪽은 신이 있는 사회가 그린 거예요 동아시아에서는 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아시아의 문명에서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주제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건 없어요 동아시아 문명에서 그렇다면 인간의 양심과 도덕을 서양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분이 내가 혼자 있어도 그분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양심과 도덕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이 없는 동아시아에서는 내가 남이 안 볼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양심과 도덕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남이 안 볼 때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상관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은 신독이라는 걸 강조하죠 신독이라는 게 뭐냐면 경계할 신자에다가 홀로 독자 홀로 있을 때를 경계해라 홀로 있을 때 흐트러지기 쉬우니까 신이 없어서 나를 내려다보는 신이 없어요 전지전능한 신이 없기 때문에 홀로 있을 때를 항상 조심했던 거죠 그리고 나의 양심과 도덕은 홀로 있을 때 수양을 그래서 계속 수양을 강조하는 겁니다 서구에서는 신에 대한 어떤 믿음 그다음에 복종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런데 동아시아의 사대부두 지식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홀로 있을 때 홀로 있을 때도 흐트러지지 않는 거 그리고 그 신의 자리를 동아시아에서는 역사가 대체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역사가 나를 다르게 평가할 것이다 훗날 역사가 나를 어떻게 말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동아시아의 문헌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그 역사가 자기를 평가할 거라는 그 믿음 이 역사가 서구에서는 신이었던 거죠 굉장히 다른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분명히 모나리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나의 양심과 도덕 이것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거는 어떤 신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신이 있어서 전지전능한 신이 있어서 나를 분명히 규제하고 있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기울고 있을 겁니다 신이 없는 저 부장난도 쪽으로 오른쪽 그림으로 기울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다른 생활을 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자고요 우리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자제들도 그렇고 영어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영어 때문에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나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외국어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차와요 나는 밥을 먹었다 이거를 나는 A라고 그러고 밥을 B라고 그러고 먹었다를 C라고 그럽시다 그럼 A, B, C 해도 말이 되고 C, B, A 해도 말이 되고 B, A, C 해도 말이 됩니다 어떤 경우의 수를 조합하더라도 먹었다 나는 밥을 밥을 먹었구나 이런 언어예요 아무렇게나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외국에 나가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딱 떨어지는 어순이 있잖아요 나는 먹었다 밥을 이렇게 얘기해야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단어 몇 가지하고 좀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외국에 나와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 눈치로 좀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언어를 교착어의 특징 그 사람들은 굴절어고 우리는 교착어를 쓰거든요 언어의 어순을 마구 흐트려 띠려놔도 다 알아듣는 사람들의 눈치와 정확한 문장, 문법 구성을 가지고 딱 그것만 알아듣는 사람들의 눈치는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가지고 즉흥적이고 굉장히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게 이 언어에서 작용하는 것도 큽니다 자 그러면 조선집에서 살았던 그 사대부들은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와 똑같은 언어를 썼을까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조선집에서 살았던 사대부들은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나는 밥을 먹었다라고 한국어로 말을 하고 한문 문장으로는 나는 먹었다 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글이 없었죠 한글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한글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한글이 있었어도 마찬가지죠 한글이 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9세기 말까지 우리 사대부들은 조선집에서 살았던 사대부들은 나는 밥을 먹었다 한국말로 얘기하고 한문 문장으로 글을 적어 나갔어요 이 이상한 이중언어 사용자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사람은 프란츠 카프카라는 소설가입니다 독일어로 소설을 썼고요 체코 사람이고 유대인이에요 당연히 동유럽의 유대인이니까 이디시어를 했죠 유대어 유대어인 이디시어를 했고 체코 사람이니까 체코를 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독일어로 자기 문학을 했습니다 세 가지 언어가 저 사람의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거죠 저 사람의 머릿속에서 돌아가면서 그 언어의 보안들을 다른 언어들이 해주면서 자기 문학을 갖고 나갔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다중언어 사용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사람들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은 조선집에서 살았던 사대부들은 어떻게 보면 다중언어 사용자는 아니에요 말은 한 가지만 합니다 한국어 하나 그런데 글은 다른 어순을 가진 글을 쓰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좀 이상한 이상한 이중언어 사용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만약에 저렇게 중국어, 한국어, 영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고려 저거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북을 쳐서 북돋는다라는 얘기인데 북돋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칭찬 이렇게 되는 거죠 컴플리먼트 영어로서는 컴플리먼트가 되겠죠 저것도 칭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컴플리먼트는 봐요 컴플릿 완벽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칭찬이에요 컴플릿이에요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나 사태, 상황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컴플리먼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칭찬을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쓰죠 끝난 다음에도 하고 하는 도중에도 합니다 잘한다, 끝나지도 않지 이제 막 글을 배우는 애가 기억을 썼는데 대단하다 칭찬을 하고 중간에도 하고 끝에도 하고 그렇죠 이 세 가지 말이 같은 말이라고 여겨지는 이 세 가지 말이 한 인간의 머릿속에 한 개인의 머릿속에서 돌아갔던 거죠 그게 다중 언어 사용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글을 쓰는 사람들 조선집에서 살았던 사대부들은 이상한 이중 언어를 사용했죠 여기서 보듯이 저 한자를 저렇게 나무는 저게 무슨 얘기냐면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우리말로 하면은요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은 그치지 않는다 그렇듯이 자식은 어버이를 봉양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거를 그냥 어떻게 썼냐면 나무하고자 고요하나 바람 안는다 그치지 자식하고자 봉양하나 어버이 안는다 기다리다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글을 엄청난 차이인 거죠 이거는 우리 사대부들은 저렇게 썼어요 한자와 한문을 썼어요 한자와 한문을 썼고 말과 글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말의 어순과 적는 글의 어순이 달랐습니다 그 얘기는 곧 말과 글의 구조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사이와 글이 사이와 그 말은 말이 사이와 글의 사이와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조선집에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에요 우리하고 하나도 같지가 않죠 우리는 한국말만 하잖아요 그리고 한글로 적습니다 이거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조선집과 한옥은 다르다라는 걸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단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어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사용했던 사람들 이상한 이중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망했어요 나라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쭉 볼게요 1446년에 훈민정음이 창제가 됐습니다 훈민정음은 3년 전에 이미 만들어졌죠 1443년에 만들어져가지고 46년에 창제에 반포를 하죠 근데 안 썼죠 안 썼습니다 안 썼습니다 사대부들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여러분들 한번 시간이 나시면은요 최만리라는 사람이 한글 창제 반대 상소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그 말이 한심하긴 하죠 한심한 부분도 있는데 아주 정확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 한글을 이렇게 쓰다가 보면은 그 후손들은 자기네 선조들의 지식에 다가가 접근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왜 그런 사태를 만드느냐 그런 엄청난 사태를 왜 왕께서 만드십니까? 라는 거예요 최만리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하고 똑같은 그 현실이 우리한테 지금 나타난 겁니다 최만리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상소를 보면 사대를 한다는 등 뭐 이런 좀 한심한 얘기는 있긴 하지만 정확한 지적도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상소문에 있어가지고 기타 상소문에 있어서는 어떤 게 있느냐면 지금 제가 이제 그 말을 다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당시의 한문이라는 거는 세계어였죠 지금 영어가 차지하는 위치보다 더 강하면 강했지 결코 낮지 않았죠 그 세계어인데 그 당시에는 저 총구석 한반도의 어느 총구석에서 한 선비가 천재적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천재적인 생각을 당연히 한자로 적겠죠 한자로 적게 되면은 그게 일본에서도 읽을 수 있었고 베트남에서 읽을 수 있었고 여진족들이 읽을 수 있었고 중국에서는 당연히 읽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세계어야 세계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글을 창지해서 한글을 쓰다 보면은 누가 우리가 우리 생각을 알아주겠냐는 거죠 세계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됐죠 지금 우리는 암만 천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영어 번역을 안 하면은 말장 도루묵입니다 사장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라리 영어를 쓰자 지금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영어 공용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1905년에 을사늑약까지 한글은 제한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다가 일제가 조선을 침략해가지고 1911년에 한국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자 보세요 1911년에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어요 김소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소월 시인이 1902년생입니다 한국어 사용 금지할 때가 몇 살인가요? 9살 한국어 사용 금지됐던가 9살이에요 이상이 1910년생입니다 한국어 사용 금지했을 때가 불과 2살입니다 박태원 마찬가지죠 1909년생 이마가 1908년생이에요 그리고 서정주는 1915년생 한국어 사용 금지된 이후에 태어났어요 김수영 거대한 뿌리 이런 글을 썼던 김수영은 1921년생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어로 사고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한국어로 사고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어로 사고했어요 이상한 이중언어를 썼어요 이상한 이중언어를 썼어요 한국말로 하고 한문으로 적는 이상한 이중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왕조가 그 왕조가 몰락하자마자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일본어를 쓰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어로 쓰고 일본어를 사용하고 일본 글을 썼어요 한글을 쓰지 않았단 말입니다 한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가 36년이 갔죠 그리고 나서 1945년에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된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저 사람들은 한글을 배운 거죠 저 사람들은 아니고 저 또래 그 47년생 아 30 몇 년생 이런 사람들은 27년생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새로운 언어를 배운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한글 한글이라는 새로운 문자체계를 배운 거죠 그러다가 해방이 됩니다 그러다가 1964년에 사상계라는 잡지에 무진기행이 발표가 돼요 김승옥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승옥의 무진기행이 발표가 됩니다 김승옥은 1941년생 해방이 됐을 때 5살이었어요 해방이 됐을 때 5살이었습니다 자 비로소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한국어를 말하고 한글로 글을 적는 세대가 태어난 거예요 1941년생들 1940년생부터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어로 사고하고 한글로 글을 적어서 어떤 문학작품을 만든 최초에 만든 게 1964년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2021년입니다 지금 2021년입니다 60년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한국어를 쓰고 한국어로 사고하고 한글로 글을 적기 시작한 게 6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과 조선 집과 한옥이 완전한 단절을 이룬 것처럼 우리하고 조선이라는 우리 전통 5000년 역사라고 우리가 자랑하는 조선의 역사하고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5000년 역사는 우리 게 아닙니다 지금 현대 한국인의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조선 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전혀 거기에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정신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육체적으로 유전자적으로는 연결이 되겠죠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립한 지 60년밖에 안 되는 신생 독립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이 말을 하면서 제가 또 한 번 거듭 강조하는 건 조선 집과 한옥의 차이가 그렇게 깊다라는 얘기예요 그 깊은 것만큼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할아버지의 단절도 깊다라는 거죠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우리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할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외국인 친구가 핀란드 친구가 있다 그래요 그 핀란드 친구가 여러분들 한국을 방문해서 여러분들한테 나 한국을 좀 소개시켜줘 한국이 어떤 나라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뭐 한국에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 조선 집을 보면서 날아갈 듯한 처마선 처마선이 날아갈 듯한 배흘린 기둥이 엄청나고 뭐 온돌이 어떻고 곡성같이 이거요 다 저 서구인들의 시각이에요 미안하지만 다 서구인들의 시각입니다 우리가 저거를 당연한 듯이 알아듣고 있죠 지금 여기 지금 민속박물관에서 하는 강의입니다 민속박물관 이 민속박물관에서도 저런 걸 강조하는 아마 강조할 겁니다 우리 한옥에 날아갈 듯한 처마선이 어떻고 그리고 배흘린 기둥이 착시교정이 얼마나 뭐 과학적이고 그리고 온돌 온돌은 대단하죠 뭐 온돌은 대단한 건 틀림없어요 온돌이 뭐 어떻고 그러나 저 온돌이요 우리만 썼던 게 아닙니다 핀란드에서도 썼던 로마에서도 썼던 중국에서도 썼었어요 뭐 온돌이 우리 거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웃긴 얘기입니다 온돌이 우리 거라는 얘기는 그리고 날아갈 듯한 처마선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배흘린 기둥 그리스 파르테논에서도 썼어요 이미 그리스 파르테논에서부터 수없이 저 아무데서나 다 어떤 지역에서 다 썼던 거예요 절대 우리만의 게 아닙니다 온돌도 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곡선과 직선의 조합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은 하나만한 얘기고요 지붕선과 주위 산세의 어울림이 어떻다 어떻다 하는 것도 저거 고려 안 하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죠 결국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유산을 우리의 문화유산을 우리의 시각으로 못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거 서구의 시각이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보세요 저 날아갈 듯한 처마선 배흘린 기둥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눈에 대한 얘기에요 눈에 눈에 대한 얘기 눈으로 보는 거에 시선에 대한 얘기에요 그 시선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조선집의 미학적 인식이 얼마나 다른지 서구랑 글을 한번 봅시다 자 서구는 집을 대상으로 봅니다 대상 오브직트라 그러죠 오브직트 대상으로 본다는 게 뭐냐면 그 어떤 손에 잡히는 물건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구의 집들은 이런 그 주범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코린토시식 주범이라는 이 로마의 오주범을 제가 여기다 그려 놓은 건데요 로마의 오주범 판테온입니다 저 왼쪽 거는 판테온이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로마의 오주범을 제가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 자 우리나라 집은 어떻죠 조선집은 어때요 저런 주범의 양식이 주포와 주포 주심포와 다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통 옛날에는 다포는 고려시대 때 불교가 융성했던 고려시대 때 썼고 주심포는 조선시대에 썼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주심포와 다포는 통시대적으로 다 쓰입니다 다 자 이제 그런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 건축가가 외국 건축가예요 미국 건축가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건축가들이 그 사람들 쪽 고건축을 답사를 하게 했죠 그 사람의 느낌이 뭔지 아세요? 다 보고 나서 똑같네 똑같다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것이라는 애정을 덜어내고 한번 조선집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기단이 있고 기둥이 올라가고 그 위에 지붕이 있어요 한 칸이냐 두 칸이냐 세 칸이냐 이게 다르지 그 형이 그건 똑같습니다 서구는 서구는 집을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집 자체에 장식을 많이 해요 뭐 기둥 위에다가 저런 어떤 식물 장식도 하고 그리고 장식이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렇게 꼬리가 말린 것도 있고 그리고 저 위에 이제 그 기둥이 올라가 있는 그 지붕 그 지붕 그 지붕의 양식도 다양합니다 그 여러 가지 변주가 가능해서 서구의 집들은 르네상스 양식이라든가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든가 이런 양식사적 구분이 가능하죠 그 양식사적 구분을 우리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마치 전 근대인인 거 미기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 양식을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주심포 양식이니 다포 양식이니 이거를 역사적으로 억지로 갖다 꽤 맞춘 거죠 자 서구는 이렇게 로마네스크 양식 다르죠? 반대형 이거 다릅니다 이거랑 이거 완전 십자형 평면 로마네스크 양식의 십자형 평면에 아주 전형적인 예죠 이건 고딕 건축입니다 노트르담 성당이죠 얼마 전에 불이 탔죠 노트르담 성당인데 보세요 이미 저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물에서 날개가 뻗쳐 나온 저 부자연스러운 기괴한 이런 양식들이 그 당시에 신학적 관점에 따라 가지고 건축물이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신을 향해서 신을 향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런 버트리스라는 것들을 지지대들을 버팀목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그래서 저거를 저건 별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 이렇게 위로 위로 계속 건물이 위로 올라가다가 보니까 이게 흔들리니까 양쪽으로 지지대를 대준 것에 불과해요 버팀목이에요 근데 우리 쓰러진 다음 있잖아요 우리 쓰러지는 다음 쓰러진 다음에 버팀목 된 겁니다 기괴하죠 근데 좀 기괴하게 생겼죠 그래서 고딕 고딕스럽다 그러면은 좀 기괴하다 이런 얘기에요 원래 근데 우리는 저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아름다움이 되어버렸죠 서구 건축의 어떤 대표적인 걸로 오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 이게 조선집이에요 왼쪽엔 달전제사고 오른쪽은 상주에 있는 주택입니다 똑같죠 아마 이거를 부분만 찍어놨으면 뭐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이 집이 저 집인지 저 집이 이 집인지 똑같습니다 비로소 집 바깥을 나와가지고 집에 주변에 어떤 그 산천 풍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조금 집이 좀 구분되기도 하죠 그러나 여전히 똑같습니다 한 칸 두 칸 지붕 기둥에다가 지붕 올라가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동락당이라고 안강에 있는 그 개정 동락당의 개정이라는 정자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계곡에 저렇게 있는 정자죠 똑같아요 맞습니다 그 건축가 말이 자 그러면은 우리 건축에서 우리 건축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서구 건축에서는 집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그거를 구조와 그리고 평면 그리고 기능 이런 것들로 풀어내는 방법들이 중요했습니다 그 방법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저런 십자양 평면이 되고 어떤 건물은 어떤 시대에는 신학적 발전에 따라가 관념에 따라가지고 그 성당이 하늘을 치솟기도 하죠 그거를 받쳐주기 위해서 또 다른 구조들이 발전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거의 뭐 수천 년 동안 그렇다면 우리 조선집의 양식은 바뀌질 않았어요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집을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의 전통적인 조선의 미학은 집을 미학적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중요했겠냐 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고 있는 게 산경표라는 겁니다 산경표 우리는 조선집은 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이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오해하고 있는 게 이런 거죠 이건 뭐 많이 알려 산경도와 산맥도가 있습니다 이 산맥도 라는 거는 제국주의자들이 만든 거예요 한참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수탈할 때 그 식민지의 광물 자원이 어떤 산에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를 보기 위해서 산맥도 라는 것을 만들었고 일본이 그거를 받아들였고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또 고스란히 배운 거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산경도입니다 저거는 산과 물이 산과 물이 어떻게 흐르고 어떤 식으로 서로 상호 연결 관계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지도죠 저게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의 지리구부는 저렇게 산과 물로 표시가 됩니다 산과 물의 관계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백두대간이다 라고 하면 오른쪽에 큰 차이가 뭐냐면 뼈대 산맥도에서는 태백산맥의 뼈대가 이렇게 쭉 부산 정도 포항 포항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산경도에서는 그 뼈대가 소백산으로 해가지고 태백산 기점으로 해가지고 영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쪽으로 빠져서 지리산 소백산 지리산 이런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요게 큰 아주 큰 차이고 그래서 거기에 낙동강이 그 백두대간을 따라가지고 낙동강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이런 산의 구조 지리의 구조 이 지리인식 이게 다른 겁니다 결국 이게 뭘까요 하나의 그 인식들이 이렇게 지리에 맺혀져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하는 이런 것들 집이 아니라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됐던 것들 이게 풍수지리인 거죠 풍수지리가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이 풍수지리가 무슨 미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풍수지리야말로 우리의 오래된 자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집의 오래된 자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조선집의 원리 제1원리는 조선집은 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리가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 우리가 자리 그러면 자리라고 그러니까 잘 개념이 딱 안 닿았는데 영어로 하면 뭐 포지션 로케이션 뭐 이렇게 되겠죠 어 근데 우리말로 하면 그냥 자리인 거죠 자리 조선집은 자리다 라는 거예요 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자리에 앉느냐 그 집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조선집은 집을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제가 이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서구의 건축하고 헷갈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걸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우리의 우리 조선집을 지은 사람들은 집을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제 뒤에 또 나오겠지만 우리가 한 칸 한 칸의 크기를 이렇게 정하잖아요 도대체 한 칸이 그 몇 미터 몇 미터지 서양 척도에 따라서 몇 미터지 이렇게 부를 때 우리의 답은 이겁니다 조선집의 한 칸의 크기는 무엇에 의해서 정해지냐면요 뒷산 소나무 스케일에 의해서 정해져요 뒷산 소나무가 어느 정도 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가장 구하기 쉬운 재료로 소나무들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집을 줘요 이거를 뭐 그 한 칸이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 뒷산 소나무들의 스케일을 따져보면 1.8m에서 2.4m 3m가 안됩니다 1.8m에서 2.4m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키가 1m 70cm 정도 되시는 분이 있으면 누우면 그냥 끝나요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집을 짓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화음사에 가면은 그 이렇게 휘어진 기둥 휘어진 나무를 그대로 잘라와 가지고 가공도 안 하고 그걸 그대로 기둥으로 쓰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조선집에서 이게 역시 따라서 또 그 그렇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집 자체가 그렇게 형태 집의 형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시선이 서구 건축하고 시선이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요 서구 건축은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답느냐를 보고 그 집이 훌륭하다 이렇게 따지는데 조선집에서는 반대로 시선이 자리합니다 안에서 밖을 보는 시선이다 안에서 그 안에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창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과 지리가 산경이라는 하나의 인식의 통합이 되어버립니다 집과 지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산경 아까 그 산경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산경이라는 하나의 인식의 통합이 되는 거죠 그 산경이라는 건 뭐냐면 집과 산과 물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조선집에서 흔히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다시 얘기해서 날아갈 듯한 처마선이다 이게 아닌 거예요 배흘린 기둥이다 이거 아닌 겁니다 이 집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거 관계 없어요 그 집이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가 이것이 좋은 거죠 그런데 자 이런 우리가 조선집이 이런 인식인데 우리는 자꾸 가가지고 나무 기둥을 보고 처마를 보고 그리고 거기에 그려진 벽화를 보죠 이런 것들은 조선집이 가지고 있는 미학을 서구적으로 이해해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그 양동마을이에요 경주 안강 경주 근처에 안강에 가면은 그 양동마을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있습니다 여기 400년 된 고가들이 질비한 정말 여기 살아있는 박물관이죠 건축 박물관 그리고 그 한국 21세기 한국 건축의 메카이기도 합니다 그 소위 공부를 하는 사람 건축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다 여기를 가보죠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 그 정도로 진짜 이런 그 마을이 남아있어 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뭐냐면 지형을 지금 저기 한번 자세히 보시면 저 집들이 어떤 골짜기를 골짜기들을 기준으로 지금 오른 지금 여기 논밭이 있잖아요 가운데 거기에서 저 왼쪽으로 이렇게 쭉쭉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을 금방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자로 물자형국 이라는 겁니다 물자형국 풍수지리에서 저렇게 그 산 산 등성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저 큰 이 획 이렇게 가로져 있는 그 획에 이 줄줄이 달려가지고 세 개가 이렇게 달려서 거기에 집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형상인 거죠 이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한 명당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긴 명당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이게 이게 보면은요 지금 여기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엄청난 안강 평야가 있습니다 안강 평야가 펼쳐져 있어서 그 이 여기 동네 이 사례 여기 동네 양반들은 먹을 게 떨어질 걱정이 없죠 여기에 뭐 엄청난 노비들 저 위에는 물이 안 나와요 물 샘이 안 나옵니다 집집마다 우물이 없어요 그래서 저 아래에 있는 그 외거 노비들이 물을 기르다가 저 양반들한테 공급하고 그랬답니다 이런 물자 형국이 있죠 그리고 저 물자 형국에서 저 밑에 있는 저 산봉오리 저 산봉오리가 안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로 들어가는 그 골목 그 골짜기 논밭이 조금 있었던 그 좀 너른 들 그 들을 통해 가지고 물자 형국으로 들어가면서 그 집에서 바라보면은 저 저 획에 이 한자 물자의 획들이 보이고 안산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집안에서 보이는 이런 관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조선집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방 안에 들어가면은 요거는 제가 이제 그 강릉 성교장의 부용종 부용종을 찍은 건데요 저 문을 열잖아요 우리나라는 창과 문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창문이라 그러죠 그 서구 건축에서는 이렇게 창문이 환기만 돼요 서구 건축은 창문으로 드나들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문으로도 드나들고 창으로도 드나듭니다 저기 지금 창턱이 조금 있는 게 저게 마름이라고 하는 건데 저게 불과 한자도 안 돼요 한자도 30cm도 안 되죠 누구나 저걸 이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 안에서 보면은 지금 제가 사진 찍은 이 방향과 저쪽 부용종의 연못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는 바깥에서 그 안과 저쪽 바깥을 보는 거죠 이런 시선들이 이런 시선들이 조선집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아까 달전제사 포항에 있는 달전제사인데 저 저 누마루에서 문을 다 열면은 이건 제사를 위한 집입니다 이 집은 제사를 위한 집이라서 제사를 지내는 그 많은 친일가 부치들 혈족들이 모여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여기에서 뭐 먹기도 하고 그런 집이죠 그런 집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다 열어 놓은 거죠 저 문들을 열어 놓게 되면 마치 저 뒤에 대숲이 그대로 벽이 되는 듯한 저거를 이제 그 서양에서는 픽처 윈도우라 그러죠 픽처 윈도우 픽처 윈도우라는데 우리는 맞아 수천 년 전부터 저걸 해왔던 거니까 그렇게 우리한테는 뭐 이렇게 새로운 것도 없는데 서양 애들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새롭게 보이는 거죠 저런 식으로 안에서 밖을 보는 시선이 중요하게 됩니다 바깥에서 안을 보는 건 다 똑같아요 하지만 안에서 보면 저게 어떻게 가을 봄 여름 다 다르죠 특히나 이제 저기에서 그 대숲에 이제 겨울이 돼 가지고 대숲이 바짝 마르고 대나무 잎이 바짝 마를 때 어느 날 문득 사레기 눈이 온다 그러면 저 대숲에 사레기 눈이 떨어지는 소리가 온 사방에 울려 퍼지는 거죠 지금 이 누마루에 황홀하죠 그 소리가 들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에서 바깥으로 보는 시선이 정말 중요해서 조선집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조선집에 가보면 저렇게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영어로 Do not enter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서구적 서구의 미학적 인식으로 우리 집을 바라보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고 관리를 잘해야 돼요 들어가게 해주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정말 저게 신경질 나는 경우죠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나 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지하지 단절이 돼도 어떻게 이렇게 단절이 됐지 정말 철저하구나 라는 생각이 딱 저게 저게 지금 단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것 자 그 다음에 자리 첫 번째 원리를 한번 다시 여러분하고 상기를 한번 이런 그림들을 뒤집어 오면서 조선집은 자리가 중요하다 절대 배 흘린 기둥 붙잡고 울면 안 돼요 그거 서구의 인식입니다 뭐 안 되는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바로 그 조선집에 세계사적인 사건이에요 조선집에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원조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 진짜 많이 따지죠 지금 근데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온돌이 뭐 원래 우리 거다 이런 거 따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 절대 우리 거 지금 우리 거 주장해서는 안 돼요 뭔가 우리한테는 그것보다 더 특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요 북방 문화와 남방 문화에 융합을 했다는 조선집이 자 보세요 지금 저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된 것들이 지금 북방 쪽의 문화하고 좀 더 짙은 파란색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그어진 선들이 폴리네시안 문화예요 저 폴리네시안 문화는요 선사 이전입니다 선사 이전에 해류를 타고 넘어갔던 사람 그리고 저 흐린 파란색 저 파란색은 제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거는 확신할 수 없는데 해류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좀 일치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저 남방 문화와 북방 문화 해양 문화와 대륙 문화가 절묘하게 한반도에서 맞아떨어져 가지고 조선집이라는 형식으로 탁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온돌과 마루죠 그 선사 시대에서의 그 해류를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 해류를 보면은 저 크루시오 해류 위쪽에 지금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한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류 해류가 있잖아요 페류 해류가 있고 저 페류 해류에 멕시코 난류가 흘러요 저 멕시코의 선인장이 저 해류를 타고 흘러가지고 남적도 해류를 타고 흘러서 적도 해류와 만나가지고 북적도 해류랑 포함이 돼서 크루시오 해류로 들어오면서 제주도에 도착하게 돼요 그게 제주도의 백년초 선인장이에요 그 제주도의 그 선인장 아시죠 그 백년초 초콜릿 만들고 이러는 거 그 백년초 선인장이 바로 저 멕시코 난류 페류 해류를 타고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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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 남적도 해류라고 쓰여진 오른쪽 쯤에 뭐가 있어요 모아이 섬 있습니다 이렇게 거석석상 있잖아요 돌하르반 같아요 그리고 그 동네는 제주도랑 똑같습니다 아주 화산섬이고 시커먼 돌들이 있고 분명히 어떤 연류가 있죠 그래서 저 해양문화가 바로 저런 해류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던 그 당시에 항해술로 전 세계를 누비던 해양문화가 한반도로 흘러 들어왔고 저 북방의 그 문화들 추운 문화 이 추운 문화가 온도를 발전시키면서 딱 맞아떨어진 게 한반도에서 조선집이라는 형식인 거죠 이게 바로 남아시아의 고상가옥이에요 벌레 그리고 습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안에 밑에 바람이 통해야 돼요 바람이 통해 가지고 저 건물 그래야지 저 목재도 보존이 되고 저 밑에서 시원한 바람도 올라옵니다 자 이 지금 이거랑 아까 제가 여기 달전제사를 보여 드렸는데 우리 집이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 저기 지금 저 왼쪽 사진에 보면 누마루가 있잖아요 저거랑 비슷하죠 생긴 게 비슷합니다 저것도 지금 띄웠죠 완전히 띄어 가지고 바람도 통하게 하고 여름의 시원함을 찾게 하기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내부에서 본 거지만 이것도 그런 남방 문화 남방계통의 문화의 잔재죠 이런 남아시아의 고상가옥이 가지고 있는 마루라는 형식 마루의 형식과 여기 지금 인도양 태평양이 있고 열대기후가 있습니다 저기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저 부분들인데요 저기가 이제 그 남쪽 밑에서부터 시작해 보면 스텝 지역이 있어요 유목 민족들이 주로 이제 양을 치면서 다니는 스텝 지역이 있고 그 위로는 타이가 지대가 있습니다 타이가 지대가 있고 동토지대죠 타이가 지대 그 다음에 영구동토지대 툰드라 기후가 있습니다 저기 추워요 저기는 저기는 추워 가지고 그 이게 뭐죠 온돌이라는 것들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그 온돌은 한국에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온돌은 온돌은 우리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온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이 바로 그 온돌과 마루를 결합한 집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이포코스트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의 공중목욕탕이죠 지금 저 오른쪽 아래에서 열심히 불을 떼는 노예들이 보이죠 저 노예들이 불을 떼는 저걸로 심지어는 벽 벽에 열기를 전달해 가지고 저 이렇게 둥근 벽 안에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열기를 들여보내 가지고 벽 자체를 난방을 하는 거예요 벽 자체를 우리 강원도에서도 저런 게 있죠 코쿨이라고 코쿨 코쿨이라고 그 벽에다가 벽난로처럼 해서 벽 전체를 덮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것도 이제 그런 거죠 로마에 있었어요 로마에 로마에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온도를 발생시킨 지역들을 보면은 제가 이거를 보여 드리는 이유는 자꾸 우리 거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광범위하게 저렇게 흐린 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것들 유럽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유럽 지역 거의 대부분 그리고 바이카로 저 몽골하고 러시아 그 사이에 오른쪽에 흐리게 표시되어 있는 그 바이카로 지역 그 다음에 한반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하게 표기된 지역은 저 파키스탄 부근이죠 파키스탄 부근이고 그 다음에 저기 광둥 지역 광둥 중국의 광둥 그 다음에 동북 지역의 요소 지방에 있고 쪼쪼 쿨릴렬돌드 알래스카에 쿨릴렬돌드 알래스카에 있는 저기도 이런 온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그 고산가옥과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 온돌 지역의 문화들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게 만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온도를 떼려면 나무를 떼야 됩니다 나무를 떼는데 마루가 있다? 타기 십상이죠 집이 홀라당 타버리기 십상이에요 그 도저히 불가능한 저 북방의 온돌이라는 것과 남방의 마루라는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아니고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거 그게 만나가지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섞여 있는 조선집이라는 굉장히 젊은 형식으로 나타난 거죠 이게 거의 세계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예는 없어요 그 두 가지를 함께 공존해 가지고 쓰는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조선집에 이렇게 살 때 옛날에 보면은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마루에 안 나오잖아요 마루에 안 나옵니다 마루에 추워서 추워서 마루에 잘 안 나와 온돌에 들어가 있잖아요 온돌 방 안에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거의 마루에서 뒹굴죠 마루에서 수박 먹고 얼음 깨먹고 하는 게 다 마루에서 생활합니다 이게 한 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한반도 지역의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것들이 혼종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였던 거죠 중국 사람들은 중국집들은요 난방 잘 안 합니다 난방 잘 안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난방을 안 하고 겨울에 춥게 사느냐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3개월만 버티면 돼 우리는 좀 춥잖아요 추위가 좀 오래가죠 겨울이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일부러 이해하기 쉽게 마루와 온돌이 있다 라는 거죠 제가 일부러 저 불을 좀 위협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저게 같은 형식 안에 있다라는 게 절묘한 거죠 이게 자 이제 마루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마루와 온돌이 있고 온돌이라는 거 그리고 북방 문화와 난방 문화가 같이 만난 지역이다 그거를 같이 조선집에다가 버무렸다라는 거 그거와 그 다음에 조선집의 두 번째는 기후를 만드는 집이에요 조선집은 기후를 만듭니다 기왕에 온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온돌로 한번 보자고요 온돌은 복사난방 방식이에요 그 서양에서는 병난로를 대서 공기를 직접 데우는 가열하는 방식인 병난로 가열을 하는데 공기를 가열하지만 따뜻하게 하지만 어 그래서 감기 잘 걸리죠 저기 뭐죠 병난로가 있는 집들은 그런데 어 이 구돌이라는 것도 온돌이라는 것은 복사난방 방식 돌을 데워 가지고 그 돌이 복사열로 인해 가지고 난방을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랭크로이드 라이트라는 그 근대 건축의 사거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본에서 일본 그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그 경북궁에 있는 그 건물 하나를 훔쳐가서 훔쳐가 가지고 그대로 자기 별장에다가 자기 정원에다가 그걸 지은 게 있어요 아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거기에 그 그 프랭크로이드 라이트를 초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추 그 사람이 도쿄 재고 호텔을 설계하려고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추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 이상한 집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우리 우리 그 한반도에서 훔쳐간 그 집을 보여주죠 그때 프랭크로이드 라이트가 기록이 있어요 그거 쓴 기록이 집이 너무 따뜻하고 집이 너무나 따뜻했다 그런데 도대체 불이 보이지 않았다 라는 어디서 난방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고 이거는 마치 거대한 기후를 내가 맞이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저 구두리죠 그래서 프랭크로이드 라이트가 우리의 구두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자기네 나라 미국으로 갖고 가가지고 그 복사난방 이 첨단 복사난방 방식을 하기 위해서 물 뜨거운 물을 불 때는 불을 직접 넘기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을 통해 가지고 파이프에 흘려서 바닥을 덮이는 방식 지금 우리 보일러 방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시 역수집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두리 구조를 보면은 저 부뚜막에서 아궁이를 뗍니다 그러면 저 부넘기 가운데 X 이렇게 있죠 우렁이 X 이렇게 거기에 보면 개자리가 하나가 이렇게 빠졌어요 개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거기에 어 저녁에 불을 떼면 따뜻한 온기가 남잖아요 아궁이에 그럼 진짜 거기에 개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어머니가 새벽에 불을 떼면은 개가 놀래가지고 거기서 뛰쳐나와서 어머니도 놀래고 개도 놀래고 그런 심지어는 거기서 끄슬려 버리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 분엄길을 타고 저기 지금 분엄길을 타고 넘어가서 고래바닥을 타고 바람막이로 돼서 저런 복잡한 장치들이 무슨 얘기냐면 불길을 불길을 얼마나 더 오래 여기다가 잡아 두느냐 이겁니다 불길을 얼마나 더 오래 여기다가 잡아 두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불을 돌리고 돌리고 돌려가지고 못 나가게 최대한 못 나가게 불은 최대한 못 나가게 하고 연기는 빨리 빠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연기는 저 그 구둘장 천정을 타고 빨리 빠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저 연도를 통해 가지고 뜨거운 그 연기가 굴뚝으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서 찬 공기가 만나잖아요 그럼 수증기가 생겨요 그걸 굴뚝개 자리로 떨어뜨리는 거죠 안으로 못 들어오게 이 불의 길을 다루는 이 엄청난 이 솜씨는 거의 뭐 세계 최고라고 해요 그거는 거의 대장장이들의 후손 같은 엄청난 불의 길을 다루는 거죠 사실 저게 지금 굴뚝이 여러분한테는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 굴뚝을 썼지만 서양 건축에서 굴뚝이 나타난 거는 18세기 말이에요 18세기 말 그동안에 그 서양 애들은 그럼 저거 굴뚝 없이 어떻게 살았냐 그냥 연기 벽난로를 떼면은 그냥 연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 연기를 그냥 콜록콜록하고 기침하면서 그리고 살았어요 걔네들은 그게 굴뚝이 나타난 게 18세기 말입니다 말 19세기 초 말 이렇게 나타나죠 그 얘기를 조금 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뭐 여긴 시간이 조금 쫓기는 건 쫓겨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그 온도를 복사 난방 방식으로 기후를 만들어요 우리가 온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구들의 종류를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불을 가두기 위해서 불길을 가두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다양한 줄고래 방식 부채고래 방식이 맞서 그 칠불사에 가면은요 그 하동인가요 칠불사가 하동 그 하동에 가면 칠불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아짜방이라고 있어요 그 아짜방에는 한번 불을 떼면은 백일이 갔답니다 백일이 따뜻했대요 이거는 진짜입니다 진짜 실제로 그런 전설의 그 온돌도 있죠 심지어는 이런 뜬구들도 있어요 뜬구들이 뭐냐면 2층 구들이에요 2층 저렇게 집이 2층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난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다 그러면 저 오른쪽 중간 조금 아래에 구멍이 하나 있죠 보이세요 오른쪽 사진 오른쪽 중간 그 난간 있는 그 아래쪽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네모난 구멍이 거기가 아궁입니다 거기다가 불을 떼 가지고 저 2층을 대피는 거예요 2층 바닥을 우리가 그거를 뜬구들이라 그래요 그 우리나라 고건축에는 왜 2층이 없냐 2층이 있었습니다 2층이 저런 식으로 2층이 있었죠 그래서 원래는 저 누마루가 띄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저 위가 대지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저 뒤에 온돌이 대지가 높아져야 되는데 근데 평평한 바닥에다가 저렇게 하고 싶으니까 일자로 평면으로 레벨을 맞추고 싶으니까 저렇게 구두를 떠 버린 거죠 떠 올린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안과 박해 대류가 있습니다 안과 박해 대류가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조선집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조선집의 단면입니다 이 조선집이 이렇게 있고 굴뚝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뒤란이라고 그러죠 뒤란 이 뒤란에 보면은 여기 장독대가 이렇게 있고 이 뒤에는 숲이 있고 이제 대숲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산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배산 임수하는 거죠 자 조선집은요 이 처마의 길이가 어떻게 정해지냐면 하지의 남중고도가 있어요 그리고 동지의 남중고도가 있습니다 이 동지의 남중고도가 23.7도 하지의 남중고도가 76도 정도 돼요 이게 딱 떨어질 때 이 하지 때 그러니까 더울 때 가장 더울 때의 빛이 집안에 안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추울 때는 햇빛이 집안 깊숙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교차각에 의해 가지고 이 처마가 만들어집니다 이 처마의 길이가 대충 중부지방에서 1.7m에서 1.8m 정도가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콘크리트 집으로 저걸 짓는다 그러면은 처마를 저렇게 건축법규가 못 내게 돼 있죠 80cm를 못 내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기후하고 건축법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깊숙하게 안쪽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겨울에는 깊숙하게 끌어들이고 여름에는 빛이 안 들어오게 뜨거운 햇빛이 안 들어오게 그늘로 만들어 놓으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가 어두워지죠 그 어두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집의 마당에는 아무것도 깔지 않습니다 잔디 안 깔아요 하얀 마사토를 깔아서 햇빛의 반사를 통해 가지고 여름에 햇빛의 반사를 통해서 이쪽으로 조명을 하고 여기에는 창호지가 있어 가지고 그걸 확장시켜 주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태양이 이렇게 비치면 여기엔 그늘이 집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그늘이 지면서 냉하죠 이 냉한 데다가 음식물들을 보관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장이 이런 데서 이제 장 맛이 나는 건데 장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여름에는 이 산 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와요 이렇게 불어 들어와서 여기에서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 주고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 주면서 여기서 더워지죠 그 공기가 더워지면은 여기에서 공기가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요런 사이클로드 곡선 여기 지금 그 원이 한 가장자리를 피완 여기 중심에서 떨어진 게 요 피완의 궤적을 이 원이 굴러가면서 이 피완의 궤적을 그리는 이 선이 사이클로드 곡선이라 그래요 이게 최소 국면의 이유입니다 가장 가장 그 지금 이 이 선에 이 사이클로 사이클로드 곡선의 재밌는 점은요 어 요렇게 면적이 요렇게 면적이 요 원의 면적의 3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지름이 이 원의 지름의 4배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 국면을 이루어 가지고 빨리 여기에서 더워진 공기들이 처마에서 더워진 공기들이 빨리 빠져나가게 이렇게 지금 양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그 곡선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겨울에는 이 바람을 막아 줘야 되니까 이것들을 여기를 북쪽 울면을 다 닫아 버리죠 다 닫아 버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름에서는 대류가 이쪽 이 집에서 대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런 대류를 통해서 또 집에다가 기울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게 그 차창섭이라는 사진 작가가 누워서 보는 풍경 이라고 해서 우리 그 조선집의 그 정자 를 찍은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히죠 밖에 보면은 이건 그냥 제가 하도 예뻐 가지고 이거 그냥 그냥 한번 보여 드리려고 갖고 온 겁니다 석가래죠 석가래 자 그래서 이 곡선이 생기죠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 안쪽에서 뒤에서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이 안쪽에서 더워진 공기를 빨리 이쪽으로 뽑아내는 거죠 그렇게 뽑아내서 시원한 바람이 계속 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선 이 곡선이 바로 제가 얘기한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가까운 거죠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소리의 정원 사운드 가든 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거를 사운드 가든 이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그 소세원 에 그 그림이에요 소세원 저기 뭐야 관광청 소세원 앞에 이렇게 입구에 그려진 그림인데 여기가 광풍각이고 여기가 재월 땅입니다 그리고 물이 이렇게 흘러들어요 여기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들어 가지고 여기 큰 폭포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소리가 콱콱콱콱콱 나죠 그리고 여기서 쿨렁쿨렁 하고 물이 큰 소리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이런 소리가 하나가 있고 여기는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뭐 여기 왜 이런 나무를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지금 대숲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대숲이 그 대숲에서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소세원이거든요 소세원인데 중국어 발음으로 하면 사오시에요 사오시 사오시 그게 대숲에서 부는 바람의 소리를 의성했다고 저는 의성해서 저 이름을 지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 가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대숲에서 있는 바람소리 여기서 쿨렁 있는 큰 물소리 그리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여기에서 물소리를 바깥으로 빼가지고 작은 수로를 가지고 여기 초가집이 있죠 이 초가집으로 빼요 이렇게 위에다가 위상이 다르죠 여기는 저 골짜기 아래에서 쿨렁 되는 큰 소리고 공명이 되는 소리고 여긴 졸졸졸졸졸졸 흐르는 소리에요 여기 연못이 있죠 연못에서 또 모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작게 떨어뜨려요 이 세 가지 소리가 여기에서 항상 들립니다 그 세 가지 소리를 가장 감상하기 좋은 좋은 로얄 박스가 바로 이 광풍각인거죠 이 집의 자리는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이 집의 자리는 광풍각이 이런 저는 그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옛날부터 이 집에다가 그 그 식물을 심을 때도 그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는 나무를 꼭 심죠 감태나무라든가 이런 거 뭐 대나무 그래서 그 눈이 오는 소리를 듣고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듣죠 거기서 우리 조선집의 대단한 이야기죠 이건 뭐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 이런 소리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세원을 단면도로 이렇게 보면 재월당이 있고 여기에 지금 저 단면이 비껴서 잘렸는데 여기에 지금 광풍각이 있어요 여기 재월당이 있고 여기서 떨어지는 이 깊은 계곡에서 울리는 이 소리 여기서 졸졸졸졸 흐르는 이 소리 그리고 이 앞쪽에서 대숲이 잃어가는 소리 이런 것들이 이 로얄 박스에서 다 들리는 거죠 그것들을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 광풍각에서는 제가 하루 밤을 아니 이틀 밤을 잤는데 여기는 초저녁에 이렇게 장작 이만한 장작 세 개를 떼더니요 새벽까지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온돌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원리로써는 이게 되게 이상한 제가 이거를 스웨덴에서 강의를 하면서 스웨덴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정말 신기하다 그러더라고요 시간을 나누는 집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나누는 집 서구 건축 같은 경우에는요 공간을 나눕니다 하나의 일정한 공간 여기 지금 빌라사부아라는 그 르꼬르비제의 주택인데 여기에는 아주 뭐 홍하게 뚫린 것 같지만 이게 벽이 있어요 침대는 여기 침실은 여기 침실은 뭐예요 잠만 자는 데에요 여기는요 여기도 침실이 있죠 잠만 자는 데입니다 여기 주방이 이렇게 있는데 이 주방은 밥만 하는 데에요 밥 그리고 여긴 거실이 있죠 이 거실은 거실 이게 섞이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를 공간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공간이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렇게 나누죠 공간을 만약에 가구 배치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나 조선집은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아침에는 식당이죠 아침에 아침에는 식당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아침을 먹고 상을 거두면 공부방이 돼요 그리고 애들 공부방을 야 저쪽으로 좀 가서 하라고 밀면은 그 공간 그 공간 똑같은 공간이 하나는 고추 다듬는 양파 다듬고 마늘 다듬는 작업 공간이 되고 한쪽은 공부방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손님이 오면은 그것들을 싹 밀어서 치우면은 응접실이 돼요 손님을 맞이하는 방이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식구들끼리 뭐 수박을 먹을 때는 그게 거실이 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고 밤이 되면은 그게 잠자리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선 건축은 조선의 집은 공간을 나누기 보다는 시간을 나눈다는 거예요 시간을 나눠서 거기에 기능이 어떤 시간대마다 다르게 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리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특히 우리가 뭔가 집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해요 그 더 많은 공간을 더 많은 공간으로 나누다 보면은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나누는 방법들 우리가 이런 지위를 짜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조선 집은 시간을 나눈다 시간에 따라서 공간의 성격이 변한답니다 이게 맹사성 고택입니다 논산에 있는 맹사성 고택인데 이게 정승이잖아요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자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대지가 있어요 물론 이게 원래 그 사람 땅인지는 원래 그 사람 땅은 더 많았겠죠 근데 이렇게 많은 땅이 있는데 이게 2.3에다 밖에 안 돼요 이 폭이 이렇게 좁은 집에서 산 거예요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이런 집에서 산 거죠 왜 이게 가능했느냐 하면 이게 시간에 따라서 기능을 달리했기 때문에 넓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넓어질 이유가 뭐 맹사성이 검소했구나 이런 걸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야 서양 건축처럼 공간을 나누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와 이 정승이 맹사성이 검소했구나 검소한 게 아니라 이걸로 다 된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사대부들이 지켜야 할 덕목 중의 하나로 3칸 지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3칸 지제라는 건 뭐냐면 마땅히 공부하는 사대부의 집은 3칸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1칸 2칸 3칸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맹사성도 이 정도면 엄청난 호사를 누린 거죠 호사를 누렸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하나씩 나누면서 들어가는 집들 이런 이게 조선집의 또 하나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거의 그 제가 강의에 막바지에 왔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조선집의 이런 그 어떤 남방문화와 북방문화의 결합 그리고 기후를 만드는 집 그리고 소리의 정원 그리고 시간을 나누는 집이다 라는 이 원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것들의 대안을 만들 수가 있느냐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소리의 정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호사스러운 취미인 것 같죠 호사스러운 취미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요즘의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절실한 덕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서 감각의 문제가 작동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안전한 집에서 살고 따뜻한 집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이 자연과 자연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다 차단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추운 줄도 모르고 더운 줄도 모르죠 추운 줄도 모르고 더운 줄도 모르고 그리고 비가 오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그 뭐 어떤 창호 업체는 바깥에서 소리가 안 들린다는 광고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좋아하고 모든 바깥하고 차단이 되면서 우리의 감각까지 차단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 소리의 정원이라는 조선집의 이 하나의 원리는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가 자연과 소통하고 자연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후를 만드는 집도 우리가 코로나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코로나에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 가지고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줌 강연도 이제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왜 코로나 같은 이 질병들이 참고를 할까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기후변화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온도가 상승하고 지금 동해안에서 명태가 안 잡힌 지는 뭐 너무 오래됐죠 그러면서 영구 동토지대 제가 아까 그 기후대를 얘기하면서 툰드라 지역 저 북쪽 그 툰드라에서 영원히 녹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툰드라의 저 밑에 땅 밑에 묻어있던 동물들의 사체들이 녹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녹으면서 어떤 바이러스든지 모르는 바이러스들이 다시 또 참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후변화에서 탄소배출을 줄이자 이런 얘기들이 드러나는데 사실은 집을 짓는 행위가요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행위입니다 여기서 콘크리트를 만들고 목재를 깎고 플라스틱을 가공하고 어마어마한 탄소를 배출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선집 같은 경우에서는 집 자체가 기후를 만들어내서 여기서 어떻게 기후를 만들어 낸다는 말은요 바람을 통해 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리고 필요하면 온도를 떨어뜨리고 또 필요하면 거기에 온도를 보존을 하는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에너지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후를 잘 이용해 가지고 우리 집에 적용한다면 이 기후변화에 대한 아주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나누는 그 집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참 이게 엄청 미련한 짓입니다 사실은 이게 서구 공간에서 공간을 나눈다라는 것들은 그럼 애가 셋이면 방이 셋이어야 돼요 그렇죠 애가 우리가 출산율이 저하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출산율이 저하된 우리가 많은 지금 그 이런 맹사성 고택 같은 이런 집에서요 애들 이런 이거 여기보다 작습니다 훨씬 작아요 여기보다 훨씬 작는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는데 여기에서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이런 조선집의 원리들 이런 원리들에 의해 가지고 외부 공간과의 소통도 그렇고 그리고 이 마루라는 어떤 변화 공간의 변화 지금 이 집은 그냥 내부잖아요 다 다 내부에요 이 집은 서구 공간은 다 내부에서 공간을 쪼개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집은 이 조선집은 내부가 있고 내부 안에 다시 외부가 있는 거죠 내부 안에 다시 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가 또 있고 이게 삼중장치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이에서 애들이 가지고 뛰놀 수 있는 면적이라든가 활동 범위 자유도 그리고 시간에 따라 가지고 뭐 셋이서 자고 넷이서 자고 서로 얽히고 설킨 개인주의 다른 개인 동아시아에서는 다른 개인주의니까요 이거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자유도를 갖고 있는 집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애가 셋이면 방이 세 개야 돼 그리고 뭐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 방도 있어야 되고 애들 잠자는 방 세 개 컴퓨터 방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서재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공간 쪽으로 하나 하나씩 다 마련하다 보니까 집이 40평 50평이 되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죠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 모자란 그 공간들을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인식을 바꿔서 시간을 나누는 방식으로 채택을 하면은 얼마든지 다양한 요구를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위에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